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책춘함의 셀프코칭 자,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들인 그림자를 탐색하는 질문코칭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안의 그림자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답이 내면에 있지만 답을 들을 정도로 고요해져야 합니다. 완전히 이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꺼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 최소한 1시간은 확보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서 집안에서 마음에 드는 곳에 앉으십시오. 은은한 분위기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부드러운 음악을 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즐겨 쓰는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가까이 두십시오. 다음 순서를 보려고 눈뜰 필요가 없도록 각 과정들을 녹음해도 좋습니다. 준비되면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다섯 번 심호흡합니다. 이때 다섯 가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다섯을 세는 동안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활용하여 몸 전체를 이완합니다. 계속하면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요히 마음과 몸이 이완된 후에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문을 닫고 그 다음 버튼을 눌러 지하 7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신의 의식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문이 열리면 당신 앞에 아름답고 신성한 정원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선명하게 마음에 떠올리려 합니다. 나무와 꽃이 있고 새가 날고 있습니다. 하늘빛은 어떻습니까? 맑게 개어 있습니까? 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신선한 공기와 뺨을 기분 좋게 스쳐가는 바람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옷입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단장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잔디인가요? 모래밭인가요? 딱딱한가요? 촉촉합니까? 오솔길은 보입니까? 폭포나 동상 아니면 뛰어다니는 동물은 없습니까? 그렇게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고 정원에 또 무엇이 있는지 찾아 봅니다. 정원 창조가 끝나면 이제 당신이 여태껏 갈구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명상할 만한 신성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몇 분 동안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탐색하고 나서 가능하면 자주 이곳에 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여 더욱 천천히 깊게 다섯 번 세기 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멈추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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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고 한층 더 깊이 이완된 상태로 몸과 마음을 모든 긴장들을 쭉 흘려보냅니다. 이제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고 천천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각각의 질문 후 잠시 눈을 뜨고 메모장 안에 대답을 적습니다. 최상의 방법으로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재빨리 씁니다. 맞거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뭘 쓸지 고민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느낌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썼으면 눈을 감고 마음에 그렸던 정원으로 돌아가 미리 마련한 명상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 천천히 다섯 번 세기 심호흡을 두 번 더 하고 나서 계속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유 있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가장 겁내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내 삶의 어떤 측면이 탈바꿈 돼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 이 질문 명상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네 번째 질문 타인들에게 나의 어떤 면이 파악될까? 가장 불안한가? 다섯 번째 질문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알게 될까 봐 가장 힘든가? 여섯 번째 질문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중대한 거짓말은? 일곱 번째 질문 다른 사람에게 했던 중대한 거짓말은? 여덟 번째 질문 내 삶을 탈바꿈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자, 이 셀프 코칭을 다 마치시면 어떤 내용이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메모장에 쓰시고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셀프 질문 코칭이 가져다 주었던 용기와 노고를 인정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칼룡이 얘기하는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다루어가는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그림자 그리고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게 많이 안 팔렸을 책의 표지호를 가지고 있죠 이 작가는 데뷔 포드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 굉장한 많은 통찰력을 주는 아주 멋진 글들을 많이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책 한번 꼭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보시면 어떤 자기 기만이나 환상도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직면할 용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빛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사건들을 드러낼 것이다 주역의 수천수 괴에 해제가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건 우리 안에 이런 어두움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내면의 불멸의 다이아몬드 황금이 들어 있다고 정신의학이나 영성의 어떤 대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책추남스쿨에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백조를 깨어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일 어둠 속에 황금이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디펙초프라는 모든 인간 존재 내면에는 태어나길 원하는 단 하나의 소망을 간직하고 준비 중인 신성이 있다 라고 자주 언급한다 우리는 신성의 싹이 트기를 고대하지만 이 싹이 자랄 비옥한 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었다 바로 그런 곳이 우리 내면의 어둡고 투박하고 불불명한 그림자다 그곳에 꽃을 심어 피어나게 하려면 먼저 그 영역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경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림자 영역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내용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책춘함 셀프코칭의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았고요 여러분의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책춘함은 여러분의 영웅의 여정을 지원하는 멋진 책춘함 히어로스쿨을 꿈꿔봅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미운 우리에서 백조로 날아오르는 그 영웅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교육의 장을 꿈꿉니다 그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함께 꾸는 그 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드립니다 꿈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새춘함 함께 들어주시는 것 정말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또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 또 광고도 5초 이상 쭉 봐주시는 것 함께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함께 꾸는 꿈을 꿀 때 그 꿈은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창조해가는 원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